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펼쳤지 않습니까 이제 핵심적인 결론은 여러분들 이건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원래 주력 제품이 메모리 반도체 DRAM을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DRAM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DRAM에서 여러분들 D1C 그런 최신 공정에서 이제 앞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DRAM 범용 DRAM보다도 가장 지금 인기가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현상 인기가 있는 회사지 않습니다 영상 인기율이 40% 되어있는 도라는 제품이 HBM AI 반도체의 시스템 반도체인 GPU와 함께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영업 인기율이 40%지 않습니까 거의 영업 인기율 40% 그런 시장이 생겼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4세대 HBM3 성공을 시켜서 NVIDIA에 납품을 했고 5세대 HBM3에 성공시켜서 올해 초부터 납품을 해가지고 이번 분기에 7조 원 정도 이익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년 또 양산될 예정인 것이 6세대 HBM4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현장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특히 엔지니어들 이야기를 종합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5세대 제품 5세대 제품 5세대 제품을 여러분들 4월달에 NVIDIA의 퀄리티 테스트 여러분들 납품을 해가지고 7개월 지난 지금까지 OK 사인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 엔지니어 이야기를 종합해보게 되면 내년 또 양산될 예정인 6세대 HBM4 HBM4는 수율이 지금 행편없는 단계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단계로 도저히 SK하이닉스하고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장의 엔지니어나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AI 함께 질문하고 이런 것을 다 종합할 때 5세대도 수율 문제가 지금 문제가 돼 있고 6세대는 훨씬 더 수율 문제가 열악한 그런 상태고 그게 지금 이제 기술 그래서 저는 악의를 갖고 삼성전자를 비난한 것은 아니고 삼성전자가 워낙 중요한 기업이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400만 명 이상 이런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한 겁니다. 기술력이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0월 30일 어제 3분기 성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국 기업 같은 걸 많이 닮아 가지고 분기별 성과 발표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부사장 이제 경영진이 다 나와 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걸 보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삼성전자가 hbm 개발에서 5세대에서는 수율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6세대 개발 성공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갖고 ai 답변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를 발신을 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수뇌부의 이야기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받아 적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분기 성과 발표에서 삼성전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여러분들 반등한 겁니다. 주가가. 주가가 6만 원대는 아니지만 5만 9천 원인가 곧 6만 원대 진입하겠죠.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물론 뭐 이렇게 영업이 3조 8천 6백억 정도 벌었는데 월 예를 들면 성과 보상 이런 걸 다 더하게 되면 7조 정도 반도체에서 남겼으니까 나쁜 성적은 아닌 거죠. 나쁜 성적은 아닌데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경영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경영청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그 내용을 진리를 한 번 정도 점검해봐야겠다는 겁니다. 이 보시죠. 이제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료 단계에 왔다는 이야기는 수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하고 5세대 제품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다만 납품이 한 1년 정도 늦어진 거죠. 올해 4분기 4분기 올해 4분기에 5세대 고대역풍 매물이 정식 명칭은 HBM3E를 주요 고객사에 납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 주요 고객사는 엔비디아입니다. HBM 물량의 60% 정도를 엔비디아가 소화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AMD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그걸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엔비디아에는 4세대 제품을 5세대 제품을 제공하지 않지만 이미 AMD와 구글 등 다른 고객사에게 HBM3 8단 12단 제품을 양산해서 판매 중입니다. 5세대 제품은 이미 완성해서 AMD하고 구글에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율이 알려진 것보다도 더 많이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HBM3E 5세대 제품 테스트의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경영진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5세대의 엔비디아 납품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부터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에서 공급을 했지만 우리는 4분기에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알려진 것보다도 삼성전자의 기술력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미 제품을 만들어서 AMD하고 구글에 공급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4분기에 여러분들 다 통과되니까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여러분들 정언한 거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과장한 것이고 업계 관계자들이 지나치게 우려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AI 답이 그렇게 옳지 않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AMD하고 구글이 이미 5세대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분기에 양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엔비디아에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 이제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은 3조 8600억인데 여기에 성과급 중단금이라는 걸 다 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7조 원 정도의 돈을 남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HBM 시장이 워낙 뜨거우니까 법룡 부가가치이름이 낮은 법룡 D램 시장은 줄이고 생산을 여러분들 생산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용해가지고 그렇게 생산하고 6세대의 엔비디아가 강력하게 원하면은 뭘 원하면은 삼성이 자체 설계해서 만든 시스템 반도체와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를 쌓아 올리는 다이 로직 다이를 삼성 자사 걸 쓰지 말고 엔비디아가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TSMC 대만 반도체를 사용하겠다 그 내용도 상당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입장하고 많이 다른 거죠 자 여기 이제 삼성전자는 미국 AMD 등 AI 가속기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이미 납품하고 있는 5세대 HBM 8단 12단 제품과 관련해 최대 큰 손인 엔비디아 납품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고 베이스타의 HBM 하단의 컨트롤 역할 부품 제조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선정은 내부 외부 관계없이 고객사의 요구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그럼 결론 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현장 엔지니어하고 업계 관계자하고 여러분들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 육폭 메모리에 수율이 안정적이지 않았고 6세대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삼성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삼성의 정영현 신임 부회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여러분들 연구소를 개혁해야겠다 이때 이런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6세대 HBM에 적용되는 10나노급 6세대 D1C 공정에서 SK하이닉슨 개발을 만치고 양상을 위한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했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연구사 D1C 공정 개발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율 역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을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기술력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분기 성과 발표에서는 그거는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불신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사장은 5세대 수율은 안정적이고 이미 AMD와 구글 등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고 같은 제품 8단 12단을 4분기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건 이야기는 수율 안정화에 다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6세대는 내년 또 무난하게 개발한 양산체제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 지금 나온 내용하고는 좀 서로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다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 나온 내용대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거죠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엔게니님처럼 그거 믿어도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드는 게 상반기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을 이번에 분기별 발표에 나왔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런 차이가 있다 현장 목소리하고 경영진 목소리가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손해가 좀 줄어들면 파느냐 문제가 결정되니까 이거는 판단은 제가 두 가지를 제공하는 선 정도에서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